슬픈 노래 잘못 누른 게 아닐까 헌호를 누르고 또 다시 지우고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흘렀어 참을 수 없어서 전화기를 들었어 너와 닌 낯선 목소리에 숨이 막혀와 벌써 잊었나 봐 나를 지웠나 봐 아직도 난 널 사랑하는데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나 보고 싶은데 목소리도 들을 수 없나요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참 사랑했었다고 내 말을 전해줄 수 있나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고 빌었어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흘렀어 헌데 이제 내가 네 맘속에 없어 조금은 늦어도 괜찮을 줄 알았어 네가 보고 싶어도 잘 담아왔었는데 나처럼 너도 날 기다릴 줄 알았어 하지만 낯선 목소리에 숨이 막혀와 정말 떠난다 봐 내가 싫은가 봐 아직도 난 널 사랑하는데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나 보고 싶은데 목소리도 들을 수 없나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참 사랑했었다고 내 말을 전해줄 수 있나요 할 말이 많은데 아직 기다리는데 죽도록 네가 보고 싶은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나 보고 싶은데 목소리도 들을 수 없나요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참 사랑했었다고 내 말을 전해줄 수 있나요 누구세요 그 사람 어딨나요 아멘